원호 40 라페 어.. 좋네요 36이면 H이고 40이면 문 옆이니까 그냥 뭐 마더방 문 딴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니까 오케이 스카우트 소리가 났는데 스카우트 멀리있어요 완전 멀리있어요 오 뭐야 거기 암흥 죽었습니다 오케이 바로 가시죠 스카우트 있어요 스카우트 있어요 총 쏘면 안 돼 때렸어요 스카우트 스카우트 오케이 깔시 잡아라 나무를 오 오케이 안걸릴 듯 네 안걸릴 것 같아 여기다 봐 쏴주세요 엇 엇 오케이 왼쪽 오른쪽에 20미터에 한 마리씩 왼쪽 오른쪽에 20미터에 한 마리씩 야 오지마 아 아 다이로세 어 너와 깜짝이야 쏘 쏘 쏘 쏘 쏘 쏘 네 안보이 안보이 쏘 ella 쏘 쏘 쏘 솜 눌 riv 마지막 왼쪽으로 가요 뒤쪽 왼쪽 제발 어 어디가냐 어 야야야야 아이씨 씨발 뭐 직면 볼게요 와 이거 하드 하드컷 카웃 A둘 마인 두개 오우 끝 암호 먹었고 오케이 그럼 끝 위에 마인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생긴게 어 깜짝이야 저 왼쪽에 있는거 한 무리 잡아줘요 이번에 오케이 확인 뒤에 보고 쓸게요 꿀 꿀 매직 위에 네 가만 여기 마인 하나 더 있고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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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러면 지금 마인 총 3개 있어요 아 나 죽었고 오우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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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셋 오케이 동쪽 아니야 아 이거 이거 황홀림이었구나 깜짝이야 바닥에 마인 있길래 뭔가 있어 아 깜짝을 내네 빨간 팽에 딥팩이 있거든요 메딕이 다 먹었고 딥팩이 아 아마도 다 찾았어요 오케이 빨리 갑시다 그럼 갑시다 아 들어가세요 갑시다 아 아 40이었어 40 오케이 이거 쪽방 열지 말고 그냥 쪽방 마인으로 대체하시죠 구경 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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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꺼 박을게요 네 오케이 아 화분 네 화분 하브는 셀러야지 아니 하브 두 마리는 줬어 하브 두 마리 컷 툴 찾았고 여기인거 같아 네 이거 툴 났어 났어 여기가 제가 열고 가 어디있어 이거 아니 아니 어차피 하브 컷 하브 컷 나이스 하브 컷 없어 다잉네 바로 넣고 당깁니다 네 확인 돌아가시죠 왼쪽 왼쪽 오케이 센틀에만 넣고 볼게요 바로 퍼져요 올라가는거 두개있고 여기 키 방 암호랑 툴 안먹었죠 메디 먹었음 툴은 찾았고 암호는 아직 몰라요 오케이 툴 찾고 아직 암호는 모르는 상태 제가 여기부터 갈게요 오케이 저 들어가 저 들어가 툴 오르니까 피만 피만 빨게요 그냥 그리고 그 핑 한번 치세요 아깝대 확인 암호 쳐볼께요 펑을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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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쟤 마인쪽 깔아둔다거든요 괜찮아요 아무섈 표고 왼쪽 commented 어르다 배가 comm 이름 poder 오른쪽 상자 붙고 아래 상자에 있는 거 볼게요 이거 먹었고 아래 상자 하나? 아이씨 위에 한 번 체크해 제가 아 네 애들이 정리 안 냈네 괜히 여기 오른쪽 끝에 몰래 있네 그냥 쏴버리자 어 잠시만요 아마 이앱은 먹었어요 이앱은 먹었고 잠시만요 이거 정리만 하고 위에 봐 아니면 황은님이 봐주실래 위에? 애들이 좀 많아서 이거 좋아질 수 있네 제가 지울게요 아 그만 진짜? 안잘네 안잘네 괜찮 괜찮 여기 살려야겠다 아래 하브까지 있어요 하브 제가 자른 저기 아마 3회짜리 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위쪽에 네 찾았습니다 사이븐 찾음 아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어 여기 C폼 소류탄 와우 이거 마이너랑 바꿔도 아 저 선비에요 아 들어가세요 제가 셀 쓸게요 셀 차이가 없어요 셀 하이븐 주세요 이거 쓰느라고 잡으실래? 핍스나 없애? 맞다 잡아주셔야 돼 베스트 이거 그러면 자기가 티바워 암호 아직 안 먹었고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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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바워 C 오른쪽 C 오른쪽 이거 제가 들고 가면서 그냥 먹어 1? 오케이 그럼 5회분 될 듯 그럼? 아니 5회분은 아니고 더 플러스 2? 오케이 좀 내봐 먹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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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쏩니다 이거 팩 신입 암호 상태가 먼저 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먼저 닫고 오케이 센트리는 그냥 아니 셀은 그냥 센 네 이따가 오케이 에 쌌고 네 쌌어요 나오는거 볼게요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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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얘 엠이해 쌌놈구나 10포맨 던져볼까 아 아 아! 어 아 잠깐만 오 오 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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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만 잘 나오지 잠시만요 오케이 콕 다 부셨음 어 가운데만 가운데만 멈춰 이 새끼야 멈춰 나이스 네 막았어요 톰님 지금 어때요? 시간? 비슷해요 비슷해요? 오케이 확인 이게 더 나은거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빠른거 같긴 한데 왜냐면 우리 안에 들어갔을때가 17등 17등 되었습니다 오케이 액이가? 오케이 제 암호를 황홀림 한번 드림 오케이 저 어떻게 할까요? 아 그럴까요 일단 이거 조금만 천천히 올게요 여기서 얘가 지나갈때 오는게 훨씬 더 이빙 확인 아까 전 사고나는 알게요 확인 저도 같이 드릴게요 네 나이스 나이스 피해 지금 볼게요 황홀림 봐주세요 참전 야 이거 안에 빛차 개많아요 여러분 아 아 아 이거 이거 엽니다 이거 밖에 나가서 싸워도 돼요 탱크도 있어 확인 황홀림 뭐하는거에요 저 제이티님 쪽으로 이거 팩스님의 뒤 봐주고 제이티 볼게요 오 깜짝이야 아 아 아 뒤에 한번리 탔 킹을 쓰지마세요 킹을 쓰지마세요 오케이 여기 나온거 내가 정리하고 있어 아 오케이 존나 빨랐다 잠깐만 암흑 2회분 남았어 어떻게 할까요? 이거 그냥 빨리 빨리 안해 정리해야 돼 암흑 암흑 왜 이렇게 남았지 몰라요 오우 하이브리드 여기 뭐 있고 여기도 뭐 있고 확인 센틀 여기에 깔아 놓을까요? 이거 열어볼게요 네 센틀 그냥 깔죠 오케이 팩스님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작은 문 닫아주세요 아 네 확인 확인 그리고 웬만하면 밟는거 위주로 그냥 오는거 멜리 찾았고 네 잠깐만요 아 전 스캔 밟으러 갈게요 확인 확인 아 아 리필 아까보다 빨라요 아까보다 빨라요 확인 확인 오케이 아까 여기 16분대 17분대였거든 근데 지금 15분대 걔들 다 손이 안됐어요 두마리 오우 야 빛 차가 두마리 남았어 그니깐 아 뭐 1회분 남았으면 저 네 마지막 우리 뒷팩을 아직 못찾아서 아 어딨지? 밖에 있나 설마? 그냥 버리죠 어쩔 수 없대 아니면 한 명이 그냥 먹고 오던가 팀 찍었어요 아 여기다 오우 나이스 문 열고 갑니다 확인 뒤에 하보제 있는거 같아요 오케이 저 뒷팩 빨간색 먹어야 돼요 이게 드릴게요 이거 도와줘야 돼요 바로 앞에 스캅을 있어요 확인 총 쓰면 안돼 확인 잠깐만요 어 이번 웨이브만 맞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스캅 두마리 남았다 스캅 두마리 남았다 스캅 두마리 남았다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잠깐만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조심조심 빨리 오시면 됩니다 그냥 네 이제 들어갈게요 압챔 압챔 아이고 까비 여긴 상관없어요 여긴 상관없어요 여긴 상관없어요 여긴 상관없어요 여긴 상관없어요 여긴 상관없어요 여기서 마곡시대 폼님 스킬 드려요? 네 암호 필요해요 오케이 마지막 하나 10개서 옮길게요 나가면 안될거 같아요 저기 스카웃 있는거 같긴 해요 모르겠어요 아직 네 아 암호가 없나 심장 어 오케이 아 잠깐만 나 옆에서 아니 쓰레기 그냥 하고있나? 하고네 이걸로 죽어 이씨 개새끼야 오케이 여기 툴 여기 툴 여기 툴 나눌게요 지금 빨리 정리합시다 지금 빨리 정리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스카웃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옆파인거 같애 잡아줘 그냥 쏩니다 안 지켜요 오케이 이러면 갑시다 오케이 잠시만요 암호는 없음 근데 암호가 없는데 근데 괜찮나 이거? 아 빨리 찾읍시다 이거 한 팩정도는 찾아야될거 같아요 네 한 팩은 찾아야될거 한 분이 위에 봐주시고 내가 뒤에 한번 가 오케이 위에 뭐 잠긴거 하나있음 여기도 뭐하나 있네 아이 개쎄게 오 아이씨 암호 이해보인데? 아 이거 어디에 아이씨 갈까요? 이거 방 안쪽으로 들어가야되는데? 이거 여기 있어요 어 여기 뭐있는데 여기 좋나봐 괜찮나? 이거 나 이거 그냥 딴 무지상으로 오케이 잠깐만 아이씨 그냥 갑시다 억퀴는 대박치고 에에 에에 오케이 오케이 피가 괜찮다는데? 해볼게요 아이씨 이 뒬림 제가 먼저 쓸게요 제가 먼저 쓸게요 네 아니다 아니다 이거 파랑이 먼저 수술해 뭐 스킬을 빨리 벌벌가세요 그러면 응 나 쪽으로 처리 확인 제가 갈게요 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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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림 빠르게 밟고 화보같은 아 아 씨발 피탈없는데 네번째 확인 아 안개졌다 소스 잡아 드려요 확인 형 많이 채워 쏠게요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요 제가 쏘 오케이 한번 더 내프 제가 쏴 이제 확인 확인 이거 오른쪽에 그냥 암호 없음 확인 그냥 들어가있게 빨리 들어가볼게 이거 암호 있는 사람 아무나 쏴야되 여기 뭐있고 열어주시고 또 뒷챈 이런 앞으로 쭉 밀면 될 때 그냥 확인 확인 여기 툴 먹음 암호.. 암호 이연 먹었어요 저긴 드립 오케이 툴 먹음 잠깐만 어어씨 제이티님 일로 와주세요 툴 네 어 이거 방안에 툴 툴 툴 툴 툴 툴 툴 툴 아 뭐 5회분 먹으면 바로 가죠 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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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호 완전 필요하다 보라하나 더 들어가고 이러면 암호 없어요 이제 아까랑 똑같이 아 마인이 확실히 깔끔하네 왼쪽 제가 먼저 쏠게요 바로 내려갈게요 펑을리 먼저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오세요 내가 봄 왼쪽 내가 봄 아까처럼 보라 갈게요 어 이거 가능하겠는데 다 뒤로 웃으세요 다 뒤로 웃으세요 지금 23분 늦으면 안돼요 늦으면 안돼 가야돼 바로 무시하고 맞으면서 달려야돼 우리 피있어 네 피 많아요 나 한대 맞았고 이거 내가 침 암호 없음 확인 확인 상전 상전 오케이 들어가시고 바로 가야돼 바로 바로 갈게요 바로 가야돼 가야돼 여기가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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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서비스 24분 미쳤다 그냥 아니, 오늘 날인데요? 와, 오늘 너무 잘 됐는데? 미쳤네